한국에 대한 소식을 얻는 뉴스 요즘 한국에 대한 소식을 얻는 뉴스 또 우리 한인마트에 있는 주간지 이렇게 보면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각 정당들마다 후보 선출을 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뜨거운 경쟁을 하는 모습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때요? 서로 잘못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또 어떻든 비방하더니만 같이 연대를 한다고 하면서 같은 편이 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런데 보수나 진보 정당에 나오는 후보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적자와 같은 사람이고 당신은 서자와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식의 주장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적자와 서자의 관념은 이 성의학과 유교적 신분질서를 이념으로 성립된 이 조선시대에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적자, 적장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혼자 다 받는 독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한 서자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쓰여졌던 것이 바로 허균의 홍길동전 은경집사님 공부 잘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홍길동은 아는데 허균이 누군가 그렇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조선시대가, 조선왕자가 이제 사라지고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 정치인들의 입에서 여전히 적자와 서자라는 그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보수나 진보 진영에 가장 정통성 있는 자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에도 이 적자와 서자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적자와 서자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갈라디아교의 성조들과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말씀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드기의 그런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서부터는 계속적으로 율법과 믿음의 그 언약들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이신드기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려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로만 믿어야 된다 다른 것은 한눈 팔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회에 딱지가 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한 이 변증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요 율법과 믿음의 언약 즉 그 복음의 그 차이를 바로 아브라함과 연관되어 있는 두 여인 바로 하갈과 사라로 비유하면서 종의 자녀와 자유인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유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과 또 그의 거짓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그 미혹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또한 그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질책하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질책한 이유는요 그들은요 자신들이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따른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실제적인 그들의 민낯은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면서 오히려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그 가르침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레우이 사용한 이 듣다라는 그 단어는요 유대교적인 그런 사고에 있어서는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듣다라는 것 이상의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의미냐면 바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정한 것까지의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는 그런 헬라 단어에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신용어라는 스펠링 그걸로 딱 아는 걸로 안다라고 했나요? 어떻게 했죠? 우리 이정 집사님이 저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를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평상시에 강대상에서는 복을 복스럽게 통통하고 몸도 푸근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같은데 그런데 막상 제자 훈련을 하니까 암송을 하는데 토시지 하나 틀려도 다시 다시 스타트 오버 하십시오 하면서 했던 그렇죠? 그게 엄격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바로 이 듣다라는 것도 유교적인 사고에서는 단순히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그것에 순정하는 것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장자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애교로부터 구원하신 그 처음 시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실 때마다 율법을 주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신 그런 문장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실 때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가장 근본적인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쉐마의 대표적인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를 온전히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사랑을 근본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율법이 말하는 것만 그냥 귀로 듣다 보니까 어때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야 너희들 들었다고 하는데 알았다고 하는데 듣지 못했어? 라고 반문하면서 아니 어떻게 율법을 듣고 안다는 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실 그 그리소가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리소께로 인도하는 바로 초등교사의 역할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때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그것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요 자유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아들의 신분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그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그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정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정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노녀인데 사라가 죽고 나서 구두라라는 그런 여인도 만나서 자손답게 했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는 그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 이스마엘 그렇죠? 우리 항상 순수하게 큰 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사 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차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따진다면 이스마엘은 뭐예요? 장자였어요 장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을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오늘 구절을 통해서 두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자 나중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그 상속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 아들이 가진 그 차이점은 그들이 가진 세상적인 출생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요 비록 장자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사라의 여정이었던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하갈의 아들 여정의 아들인 신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요 나중에 태어난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의 차남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정신 아내인 사라의 아들이었다라는 그 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자유인의 아들인 거죠 다음으로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두 아들이 가진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낳은 하갈은요 사라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들을 낳았어도요 여전히 사라의 그 소유 아래에 있었던 자유가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걸 알고 어때요? 그 여주인 사례를 이제 막 멸시하자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6절에서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로서요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할 때나 아들을 낳은 후에도 그는 동일하게 자유가 있는 여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이 두 아들이 가진 영적인 출생의 신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일은요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장자였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그 이스마일의 여정에 있어 아브라함이 여정에 있어 난 이스마일은 바로 육체를 따라 난자다 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자유가 있는 사라에 있어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한 난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 가난에 정착하면서 계속 살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약속을 주셨던 이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그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한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너의 자손이 그냥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무수히 많을 것이다 약속했지만 10년 지난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사례를 통해서 얻은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코 10년 동안 취소한 적이 없어요 취소한 적이 없다는 것은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졌다는 얘기일까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6장 2절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마이미야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은 어디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게 알았던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읽을 때는 딱 보니까 우리 집에서 있었던 모습이나 아내가 말씀하시길 하라 예스메 했던 저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 장면을 많이 본 적이 있었죠 어디서 봤었죠? 바로 창세기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있었죠 바로 하와가 선악관을 따서 남편 아담에게 주었을 때에 그 아담이 아무런 댓글 없이 아무런 댓글 없이 그것을 말을 듣고 먹었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말씀을 자신의 때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그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내 옆에 있던 아내의 사례의 그 말을 듣고 그녀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들어가 이스마일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일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자손에 대한 문제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적인 그 발상에 따라서 행함으로 이스마일이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있던 기록이 있었던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마일이 태어난 후 이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하나님께서 친 그 약속에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그 증거가 이스마일이 태어난 지 약 13년이 지난 후에 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례가 크크크크 웃었다 그런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봐도요 남편이 아브라함은 이제 늙을 대로 늙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어때요? 예쁘지만 늙을 때 늙어서 이미 생리가 끊어진 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생신 능력을 주셔서 1년 후인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을 때에 사례의 나이가 90세가 됐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진정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또 이 사라는 진정한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이 여정에 있어 난 자와 자유 있는 여자에 있어 난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율법과 믿음에 대한 보다 확실한 설명을 당시에 그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이 세 구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나열해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두 아들의 어머니, 이 두 여자들이 바로 두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이란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보람과 맺으셨던 아보람의 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언급한 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하여 모세와 맺은 그 언약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머니는요 두 종류의 두 가지의 그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의 그 율법을 하갈로 비유를 했고 또 이와 함께 이 세상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갈에서 낳은 이 이스마엘은요 비록 아버지가 아보람이었지만 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보람과의 그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이스마엘 족속이라는 그 다른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바울의 율법을 하갈로 비유한 것은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이나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여정 하갈에 있어 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과 같은 자들이 현재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항상 자랑으로 여겼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뭘까요? 자신들이 아보람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 받는 그런 선민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보람에게 약속하신 오직 한 자손은 그의 피의 혈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오 한 분을 가리키며 바로 그분을 통해 믿음으로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아무리 그들이 혈통적으로 아보람의 그 자손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보람에게 의롭다 하시고 또 그를 아보람에게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결국 그들은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종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를 자신의 그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후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은혜와 축복을 얻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아보람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 사라와 비유하고요 이와 아울러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그곳에 살아갈 자들로 이것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보람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말씀은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보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약속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또한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잠시 보여주셨던 이 아보람에게 주셨던 그 복 아보람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바로 영원히 아보람의 그 자손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보람의 그 가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가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태어나시도록 하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게 하셔서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를 믿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보람을 통해서 주시기겠다는 그 모든 복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경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실 이 27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절 1절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상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아빠들이 죽어서 고아가 된 아들이 있고 엄마는 있지만 아빠가 죽은 그런 과부인 사람도 있고 아주 처참한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끌려가요? 족쇄 채워서 쇠고랑이 채워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그런 모습 그 비참한 모습을요 바로 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요정 하갈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가 겪었던 모든 그 괴로움과 외로움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었어요 어때요? 아들을 낳지 못한 여인의 그런 비참함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어때요? 그거는 큰일이에요 저도 뭐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얼음 만지시면서 용호야 너는 나에게 귀한 자식이야 왜냐하면 네 위로 누나가 둘 있잖니? 그런데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 할머니가 엄마 쫓아냈을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것들이 멀지 않아요 그건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이 마치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그런 하품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다 할지라도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언역의 말씀도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 한 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그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을 적 무수한 그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그런 복을 누구에게 주시겠다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갈라델교의 성도두여 당신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조복을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당과 같은 그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 21장 6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 그 핍박한 사실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으로 바로 육체를 따라 난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난 성도들에게 주는 핍박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은요 30절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근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그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는 자들은요 어떤 결과를 얻는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고 살아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김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31절에서 그러니 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정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 안에서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되신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더 이상 여정에 익선한 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말 이 세상에 그런 미혹하는 그 말형미여서 그 종된 삶을 다시 한번 그리워하지도 말고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지도 말라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믿음보다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거나 또 믿음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종교적인 행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하는 그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 바로 행사, 이벤트, 그 일, 일, 일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는 전혀 관심을 갖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아예 잃어버린 채 그냥 일, 일, 일에만 묶여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스마일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가 자라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그가 소유하지 못할 때에 그는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채 도리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 우리 자신이나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수부터 교회에서 자랐다고 해도요 구원이 그들에게 확정 지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세요 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도 나오세요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 나오세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을 더 알고요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그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그 자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요 오늘 바올이 말하는 그 말씀 중에 그 두 여인 중에 도대체 어느 여인에게서 난 아들의 모습일까요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우리가 작년 3월서부터 셧담 이 팬덤에게 온 세상을 이렇게 덮으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금요일 주일 예배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온라인 가운데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가운데 예배를 들이지만 그 온라인에서 예배를 들 때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들이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요 바로 율법 종된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그 예배를요 일반 세상의 어떤 강연이나 세상의 음악회나 세미나나 그런 것들로 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하지만 온라인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온라인 가운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온전한 마음으로 들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정규 예배, 교회에서 정해진 정규 예배, 금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 여러분 이 현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그 악해져가는 거죠 예전에도 어른들이 아유 악해 세상 말세야 그 말이 여전히 옛날에 떠오르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세의 징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이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이요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고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예배일 수가 있고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종된 삶 어머니에 끌려서 교회에 왔든 아버지에 끌렸든 남편에 끌려왔든 아내에게 끌려왔든 내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교회의 직함이 사회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왔든 간에 여러분 이런 율법의 종된 그 삶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은혜를 모르고 했던 그 종교적인 삶의 그 모든 습관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유인이에요 자유인은 여자에게서 난 그런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에 자유인으로서 그것에 감사하고요 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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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